너희랑 사귀는 거야? 여기 수업 처음 들으시죠? 영씨는 영혼이 맑은 사람이에요 같이 쓰실래요? 우리 만날까? 엄마한테 소개해줄 수 있어 누군데? 엄청 중요한 사람 나는 이 바닥에 영원한 사람을 믿는 게 바보 같은 건 줄 알았어 같이 있는 게, 같이 있는 게 안정 설마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죠? 너는 영원한 사람 있다고 생각해? 우리 만날까? 우리 만난 사이기 보다 이렇게 잘 안되는 게 네